안녕하세요. 국어영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13페이지, 의문의 변동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13페이지 펴시고요. 개념 노트, 따로 정리하고 있는 노트도 함께 펴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문의 변동 파트는 사실 이 파트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문의 변동은 수능 모의평가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출제가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무조건 의문의 변동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은 잘 기억도 하셔야 되고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암기도 또 필요하고요. 예를 들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의문의 변동은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체 현상부터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첨가, 탈락, 추격은 다음 시간에 이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국어의 의문의 변동. 일단 의문의 변동의 개념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고 의문 변동 전후의 변화 현상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교체, 첨가, 탈락, 추격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해서 의문 변동의 개념이고요. 의문 변동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교체가 있죠. 여기는 이 교체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x, a, y가 있다고 치면 이 x, a, y의 이 a가 x하고 y라는 이 조건 속에서 a가 b로 되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수능의 문법에서 이런 형식으로 기호로 나타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b로 바뀌는 걸 교체라고 한다. a가 b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걸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의문이 다른 한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여기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맨 첫 번째 가장 흔한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이 항상 문법 공부하면 맨 먼저 공부하고 항상 공부하는 파트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 아시고 계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발음나는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의 끝소리는 받침이지 음절은 글자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글자의 받침의 규칙이에요. 글자의 받침의 규칙.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평파열음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평파열음이 파열음은 우리 배웠지? 파열음이 뭐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볼게. 지난 시간에 표에서 배웠잖아. 그 자음 모음에서 왜 이런 것이잖아요. 바다 사자 잠시만 늦게 인식해서 사자카해 마누라야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파열음이었고 이때 평은 뭐냐면 평음이니까 평음파열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비읍, 디귿, 기역이 아닌 것들이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 음절의 끝소리에는 모두 일곱 개의 자음 첫 번째, 먼저 혓받침부터 먼저 가볼게요.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혓받침은 모두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일곱 개로 발음나는 현상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표음이라 하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울림소리니까 얘는 상관없고 평파열음이니까 핵심은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즉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닌 것들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받침 중에 쌍기역이나 쌍비읍 쌍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읍은 모두 기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비읍은 받침이 없으니까 피읍 받침은 모두 비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외의 나머지 자음, 그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다 디귿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걸 평파열음화라고 부른다. 이해되죠? 평파열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로 발음납니다. 아시죠? 예를 들면 밖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밖은 밖이라고 발음나는 거고 부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서 대표하면 기역이니까 부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부억이 되는 거야. 즉 이 표로 하자면 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것들은 기역이 되고 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건 비읍이 되고 나머지인데 여기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디귿이 되는 현상.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평파열음화라고 하라고 한다. 자, 그러면 혓받침은 됐으니까 그다음 쌍받침으로 한번 가볼게. 여기서 쌍받침이란 건 된소리로 된 받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된소리로 올 수 있는 받침에는 크게 두 개예요. 쌍기역하고 쌍시옷밖에 없어요. 생각해봐. 된소리가 모두 다섯 개거든? 자, 한번 해볼까? 된소리가 모두 다섯 개인데 쌍기역, 쌍디긋,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인데 역은 있지만 엿, 얍, 얍, 얍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건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쌍기역과 쌍시옷밖에 없다.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쌍기역과 쌍시옷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쌍기역, 쌍시옷인데 여기는 이 친구들이 각각 쌍기역은 기역이 되는 거고 쌍시옷은 디귿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역라인은 기역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디귿이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받침에는 혓받침, 쌍받침 말고 겹받침도 있죠. 자, 문제는 겹받침인데 여기는 이 겹받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친구는 뒤에 가서 자음군단순화에 가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이 자음군단순화는 원래 탈락현상이고 여기는 이 둘은 교체가 되지만 여기는 이 둘은 교체가 되지만 여기는 이 친구는 탈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배우지 않아요. 여기는 겹받침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겹받침은 탈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다. 그런데 여기서 겹받침 얘기를 왜 했냐면 문제는 여기는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리을이야. 문제가 이제 끔자리 끝소리 규칙이 나와서 평파여름아. 다시 말하면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이거 지금 보통 외우라고 하면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면 그녀 다리만 보여. 보통 이렇게 외우죠. 내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신박했던 건 가느다란 명박이 옛날 전직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느다란 명박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여기는 7개의 대표음이 항상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앞에 받침이 왔어요. 그런데 이 받침 뒤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오거나 실질형태소가 오거나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올 때 여기는 이 두 친구는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데 아직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라는 말은 안 배웠지만 대충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요. 형식형태소는 조사나 접사나 아니면 어미처럼 형식만 존재하지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왜 뒷글자가 이용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럴 때 두 개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실질형태소가 오면 아래에 있는 받침은 먼저 대표음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뒤에 있는 소리로 연음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소리로 연음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 여기서 입이라는 단어에다가 위를 붙였어. 그러면 입은 단어 뜻이 있는 거고 위도 단어 뜻이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형태소라고 한다고. 이렇게 올 때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의문 변동은 피읍이 그대로 연음되는 게 아니라 이 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입 위가 되고 그래서 대평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되는 거니까 이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에 이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가서 겹받침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겹받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겹받침을 한 번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자. 뭐가 있을까. 내 삶의 위야. 삶 위에 평화로웠다.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일단 삶으로 대평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위가 온 다음에 연음되는 거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삶이 이렇게 돼. 지금 내 말이 이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된다고 치면 모험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일단 얘가 대평으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뒤쪽으로 연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입 다음에 이가 왔어요. 조사. 그럼 얘는 그냥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삶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삶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평으로 바뀌지 않고.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평으로 교체가 되고 올라가냐 안 되고 올라가냐 이거 실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겹받침을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받침 뒤에 이렇게 올 경우에 서로 다르게 발음이 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실질형태소가 오면 여기는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뀐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형식형태소가 오면 그냥 그대로 연음된다. 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음화 한번 가볼게요. 경음화를 다른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된소리되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된소리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더해지면 이때 뒤쪽에 오는 이 안울림 소리는 여기는 뒤쪽의 안울림 소리는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인 거예요.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나는데 이를테면 국에 밥이 있어. 그럼 여기는 이 국밥은 보시면 여기에 기억이 있고 여기에 비읍이 있으니까 안울림과 안울림이 만난 거지. 그러므로 뒤에 있는 소리가 국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젖소 같은 게 있어요. 똑같잖아. 그러면 안울림, 안울림 더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젖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읒은 대평으로 발음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사용됐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렇게 사용된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된소리로 바꿨다. 그래서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된소리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거 말고 몇 가지를 더 기억해야 돼. 예외적인 거. 첫 번째, 어간이 있어요. 여기서 어간의 받침이 어간의 받침이 니은 소리, 혹은 니은 소리가 대표로 하는 니은지읒이 있고 미음 소리, 미음 소리가 대표로 하는 니은미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간 받침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어미의 첫소리야. 여기서 어미의 첫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으신 경우에 이때 뒤에 오는 소리는 된소리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신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발음하면 잘 봐라. 여기서 이 얘기는 하나 설명을 했네. 어간과 어미라는 건 나오면 어간과 어미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면 동사하고 형용사를 떠올리세요. 동사하고 형용사를 떠올리는 거야. 신따라는 동사가 있어. 이때 동사의 받침에 뭐가 있냐 하면 니은이 왔어요. 뒤에 안울림 소리 왔죠? 그러므로 여기는 이 소리는 뭐가 된다? 신따라고 발음한다고. 이해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난다. 즉 동사하고 형용사니가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발이 있어. 신발은 당연히 뭐가 아니다. 여기는 이 친구는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는 니은 뒤에 비읍이 왔지만 신발이 아니라 신발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된소리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됐니? 동사나 형용사해야 돼. 동사나 형용사.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만 동사나 형용사 뒤에 얘가 올 때 되는데 이때 전미사 이때 전미사 중간에 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기는 된소리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따에다가 이번에는 신기다가 됐어. 신발을 신기다. 그러면 신발을 신기다가 되면 여기에 지금 중간에 키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신다 사이에 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발음이 나지 않고 그냥 신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이 된소리되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안울림 더하기 안울림 소리가 되는데 이때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가 와도 니은이나 미음은 울림 소리야. 이렇게 울림 소리가 와도 된소리가 된다. 다만 중간에 이렇게 기가 들어가면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한자어 뒤에 한자어에서 리을이 받침이야. 리을 받침 뒤에서는 한자의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소리가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으로 되는 경우는 여기는 뒷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발이 달과 다해져서 발달이 됩니다. 자, 얘는 한자어인데 이렇게 리을이라는 울림 소리가 왔지만 리을은 울림 소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울림 소리가 왔지만 뒤에 있는 소리가 된소리가 된다고 발달 이해가 됐죠? 질서 이런 것도 있지. 질서 이것도 질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가 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관형사형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서는 리을 뒤는 뒤어오는 건 다 된소리가 됩니다. 뒤어오는 건 다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할 것 있어. 그러면 이때 할 것은 할 것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하다라는 동사에다가 플러스 리을을 더해 놓은 거거든. 여기는 리을은 자, 봐라요. 얘는 하다라는 동사의 어간이고 얘는 뒤에 붙은 거니까 어미가 되겠지? 이렇게 어미 뒤에 것이 붙으면 어미 뒤에 것이 붙으면 얘의 것은 그냥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렇게 된다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할 것 이렇게 되는 거야. 할 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가 이렇게 붙을 땐 이렇게 된소리가 된다. 그래서 된소리되기 규정은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울림소리가 올 때도 된소리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거야. 얘는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는 너무 안심하세요.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 예시를 줍니다. 보기에다가 이거 다 칩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발음이 변화되는 양상이 맞는지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신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그럼 된소리되기까지 끝났지.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 자, 비음화는 뭐냐면 비음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비음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파열음으로 되어 있는 기역디긋 비읍이 뭘로 올 때 이렇게 받침으로 오고 이 뒤에 비음에 비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니은, 미음이 와야 되겠죠. 선생님, 비음에는 이응도 있는데 여기 왜 이응은 없나요? 얘들아, 뒷소리에 이응 오면 소리가 이응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음가가 없다고 그러므로 그냥 연음되는 거야. 연음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이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응은 첫소리로는 올 수가 없어요. 받침 뒤에 비음이 첫소리로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파열음이 여기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이게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역디긋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여기 있는 친구가 다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 됐니?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이 친구가 비음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역은 이응으로 그다음에 디긋은 니은으로 비음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 원칙을. 보시면 얘의 비음은 얘니까 얘가 이루어지는 거야. 디긋은 니은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기역은 이응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비음화가. 그래서 비음화가 여기는 이 친구들이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이거 앞에서 이렇게 비음으로 바뀐다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국물이 있어. 여기 있는 친구는 비음으로 비음이니까 뭐가 돼? 국물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많이 예를 들어서 받는다가 있어. 그러면 디귿 다음에 니은 왔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비음이 되니까 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해. 그런데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유음에 해당하는 리을이 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유음이 오는데 얘가 뭘로 바뀌냐면 마찬가지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은 다시 니은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봐라. 잘 봐라. 독립이란 단어가 있어요. 독립. 독립은 기역 다음에 여기 봐. 기역 다음에 리을이 왔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발음이 왔냐면 여기는 이 친구 앞에 거는 동이 되고 뒤에 거는 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들아 백 로가 있어. 리을 다음에 기역 다음에 리을 왔네. 그러므로 얘는 백 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비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음화. 이번에는 앞소리에 앞받침에 니은하고 이응의 받침이 왔어요. 니은하고 미음. 이때 뒤에 이번에는 유음, 리을이 왔어.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종로면 이렇게 종로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비음이 아닌 게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어주면 다 뭐라고 본다. 비음화라고 본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음화는 앞에 있는 게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음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왔다면야.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있다라는 말에 는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음이 아니네? 자, 잘 들어봐. 여기서 말하는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음이란 음졸의 끝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기역, 디귿, 비음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로 바뀌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음졸의 끝소리가 먼저 일어난단 말이지. 그럼 있느니 돼. 그런데 이때 그럼 뭐가 와? 이렇게 디귿이 오는 경우가 됐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고?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됐나요?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음졸의 끝소리의 규칙은 비음화는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음이 대표물 이야기하는 거라서 대표물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대표물으로 바뀌게 되면 이 규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는 음졸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고 음졸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고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 하면 비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음운의 변동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이 일어난 거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음화가 볼게. 여기서 유음화란 건 앞에 있는 비음화하고 비슷한데 얘는 유음화는 리을 더하기 니은이나 니은 더하기 리을이 되면 모두 다 유음화가 되는 거니까 유음이 아닌 게 유음화가 되는 거니까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거예요.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거야. 이걸 유음화라 그래. 그래서 여기는 이 층과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자, 예를 들면 신라가 있어요. 그럼 얘는 신라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음화. 그 다음에 또 칼날이 있어요. 이 친구 발음했더니 칼날이 됐어. 이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유음화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게. 리을이 비음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 지금 여기서 리을 비음화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그중에 이제 이 리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리을 비음화가 여기도 하나 있었지 여기는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고 이거 비음화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여기는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생산량은 생살량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량은 아니고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생산량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 비음화가 리을 비음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생산량 그래서 발음은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외적인 거지. 생산량 이게 예외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 리을 같잖아. 잠깐만 생산량 이런 걸 리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원래는 리을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 비슷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의견난이 있고 그 다음에 임진난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견리에가 있고 상견리에가 있고 그 다음에 횡단로 횡단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원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뭘로 변한다? 이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리을이 이은을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구견마가 있어요. 여기는 이 구견마는 원래 조건은 디귿 디귿 더하기 이 만나면 지으칠 땐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있었지만 좀 더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그 소리가 아이고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지금 여기서 리을로 나고 이해 되죠? 그 소리가 리을로 나 이렇게 그 소리가 리을로 나고 이때 리을이래 미쳤구나 지금 미안해 미안하다 디귿 디귿이 나고 여기는 디귿 디귿 다음에 모음이 나 모음이나 혹은 반모음이 이거 반모음이라고 그랬지 이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뭐가 만나면 형식형태소가 만나면 그러면 원래 형식형태소는 뭐해야 돼? 아래에 있는 받침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여름이 되어야 되잖아 형식형태소니까 그런데 디귿 디귿이 오는 경우는 이 경우의 이해가 ㅈㅈ으로 변해서 여름이 된다 이게 이제 구견마가 돼 디귿 디귿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뭐가 된다고? 자연스럽게 ㅈㅈ이 된다 내 말이 이해 되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굿 이가 있어요 구제가 되는 거야 이 만났으니까 이해가 됐죠? 갓 이가 있어요 갓이가 얘기했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반모음 이가 온 경우니까 그래 이런 거 붓여 여 안에는 E 플러스 어죠 그렇죠? 이게 반모음이지 그래서 붓혀를 붓혀라고 하지 않고 뭐 붙여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이 돼 구견마는 자 구견마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일에 디귿 티읍 다음에 뒤에 소리가 히가 왔어요 히 형식 형태소 히가 왔어요 다시 형식 형태소 히가 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히가 올 때는 이렇게 히가 올 때는 당연히 디귿과 히읗이 결합하여 티귿이 된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치읗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디귿 티읍 다음에 히 오면 치읗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닷히다가 있으면 여기 있는 친구 그대로 닷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래서 히가 디귿이랑 만나서 뭐가 되고 티읗 되고 이 티가 이를 만나서 이렇게 치읗이 된다 그래서 닷히다는 닷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견마는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모험동화 한번 가볼게요 모험동화 모험동화는 얘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이 모험동화를 다른 말로 뭐냐면 전설모험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설모험을 한 것은 전설모험을 한 것은 혀의 앞쪽에 있는 모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혀 어디에? 뒤쪽에 있는 모험들이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 어, 오, 우, 으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친구 여기는 얘가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이게 나왔는데 뒤에 이가 오면 여기에 이가 붙어서 에, 에, 외, 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그래서 이걸 전설도 모험하라 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볼게 아기가 있어요 이로 끝났고 아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이 영향을 줘서 뭐가 된다? 애기 이해됐죠? 애기 아비는 어디 갔니 할 때 뭐 한다고? 애비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다 됐습니까? 이걸 모험동화라고 하고 모험동화는 전설모험화 아기, 아비, 뭐 있냐? 애미 이런 거 이해가 됐죠?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체 한 장 다 알아봤는데요 교체가 많죠, 내용이 내용이 좀 많은데 내용 잘 정리하시고 잘 모르는 건 항상 댓글로 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 보내거나 하시라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은 따로 그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의문의 변동 중에 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거 나머지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수업 마치겠고요 제가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